경기 성남시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 남학생을 불러내 폭행한 뒤 옷을 벗기고 이를 촬영까지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폭행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7일 오후 성남시의 한 건물 옥상으로 고등학생 B군을 불러내 얼굴 등을 폭행했으며 B군에게 옷을 벗으라고 겁박하거나 무릎을 꿇린 뒤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는 A군 외에 다른 남학생들도 있었으나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B군이 무릎을 꿇은 장면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또래인 B군이 SNS상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